동덕 선수 그만이나 말이야 동덕 선수, 오늘 훈련이 끝났는데 스페인에 공개를 하고 있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진성이야? 그 안돼요, 근데 너무 좋아하잖아요 정말 좋아요 아, 정말 좋아요? 조기상 센세의 바나나 먹방 안녕하세요 바나나 먹방 바나나 먹방 그 유명한 스페인 바나나입니다 맛이 어떤가요? 나니? 띠용 그렇지, 이거 넣어주셔야 돼요 이 시지, 띠용 스타야? 근데, 카페잖아 우리의 레전드 아, 너 또 레전드야 하루 종일 왜 2만 보냐 우리의 류전드 주자리 형 와이 우리의 아저씨 북캡틴, 북캡틴야, 북캡틴 야, 이거 아무리 주기성이어도 이건 너무 심했던데 오늘 크로스도라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대국민 사람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스페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확대 어떻게 해? 잠시만요 12시 46분에 자, 우정도 끝나고 이제 슈퍼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러고 우리 안 치킨 레전드 이렇게 찍는 거 아니야? 이게 많다, 그때 어? 예? 이렇게 찍는 거 아니야? 오오오오 미안해 자, 오늘 생일자인 맹성 씨 취재해 보겠습니다 맹성 씨 오늘 생일인데 성감이 어떠세요? 뭐 어때?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성감이 어떠세요? 부모님한테 감사하죠 아아 역시 영주의 자랑 영주의 아들 맹 백 Этотopy 공백 공백 오케이! 박진성 박진성 진성이야? 네 이제 빨리 자, 이제 OOOA 청약의 아들 몸만 오면 해 고! 한길아 지효아 너도 해 내 이름 이주영 icy역 코코토 이거 꼭 내버렸으면 좋겠다 진짜 한길은 돈가방 JOE을 드디어이 아직 안 됐네 귀 같은 달걀을 안해 형 구현해주시겠다 콤절라 니가 뭔 거론이냐 바꿔야겠다 동기 부산이 꼭? 부산이냐 정해졌다 뭐 구단 버스 해준다고 버스 대여해준다고 날짜 바꿔야겠다 3시간만 아니었으면 버스가 뭐야 전날 하루 버튼을 잡고 버튼을 잡고 아니 펜션 잡아주면 돼 펜션 텐트? 하이 씨 사귀를 마음 단독하게 먹어요 이 인당 이렇게 생각한다라구 뭐 먹으려고 지금 자꾸 빨간 걸 누르고 있다 다행이다 카메라 부셔 실사해 실사해 아 진짜 그만해 인마 계속 당해냈는데 네